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쪽팔려서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윤 정권이 고발의 왕국이냐며 내 귀에는 진짜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전 국민 듣기 평가도 모자라 고발의 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정정보도나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빈곤 포르노 고발도 그렇고 왜 윤 대통령 대신 외교부 김건희 여사 대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해서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를 지적하며 요즘에는 김건희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오드리에 뻔 흉내나 내고 성모 마리아 흉내나 내고 이런 가짜 행보가 더 문제라고 힐라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는 문홀리로 가짜 뉴스를 생산에 계속 의혹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깔끔하게 대장동 특검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쌍방울 특검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제대로 공정한 수사 좀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상 팩트TV 자막뉴스였습니다